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BNK 부산은행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신규 서비스를 내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동백전 운영 대행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이관받기 위한 것으로, 오후 2시에 신규 동백전 앱이 출시되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 기존의 동백전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앱에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